현대 BSNC의 블록체인 계열사 H-DAC 테크놀로지가 인도 최초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1101과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이의를 밝혔습니다. 1101은 인도 마인드라 그룹의 IT 계열사인 테크마인드라가 주축이 된 퍼블릭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. 현재 인도 각 주정부와 협력을 맺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공기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H-DAC과 1101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블록체인과 연관된 분야의 인큐베이션, 기술 개발 및 투자, 신규 시장 개척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. H-DAC은 마인드라 그룹 내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블록체인 솔루션 접목 등 시너지 창출에 나서겠다는 포부입니다. 한편 H-DAC은 지난 3월 현대 비엔센시, GC 녹십자 헬스케어와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블록체인 기반의 IT 서비스 확대에 나서는 중입니다. H-DAC은 마인드라 그룹 내 자동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H-DAC은 마인드라 그룹 내 자동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